영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옴으로 의심되는 집단피부병이 발병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.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주장했지만, 환자들을 검사해보니 옴진드기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대로 거동하기 힘든 환자 대부분이 감염된 것으로 보여 치료가 급한 상황입니다.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북 영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입니다. 환자가 가려운 듯 목덜미를 긁고 발진이 겨드랑이와 등, 다리까지 뒤덮었습니다. 기생충인 옴진드기가 피부를 파고들어 발생하는 피부병입니다. 이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전체 52명 중 무려 92%인 48명입니다. 간병인과 의료진도 70%가 증상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한국한센복지협회 도움으로 다른 환자 5명을 청주의 병원으로 데려와 검사했습니다.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온몸에서 옴 진드기와 알이 발견됐습니다. 지금까지 진료받은 환자 5명 가운데 3명이 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나머지 환자들도 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검사를 통해 판정을 받는 것보다 증상이 없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격리하고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. 무중상자라도 잠복기가 있으니까 침구류를 같이 비슷하게 사용했거나 그러면 약을 같이 바르는 게 좋죠.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옴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보건당국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 병원 측은 땀띠로 진단한 적이 없고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와 방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